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ai가 생활의 도체에 다 뭡니까? 탑재될 수밖에 없는. 집에 있는 냉장고부터 시작이 이릅니다. 전부가 다 탑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지난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더2024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형 언어모델 SLM 이렇게도 표현하고 소형 거대 언어모델 SLL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파이3 모델에도 새로운 파이3 비전 모델이 선보였다. 주로 소형 언어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3 모델은 42억 파라미터 수준의 크기를 가진 개인용 디바이스 수준에 최적화된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다. 비용이 적게 되는 모델입니다. 대신에 연산하는 그런 파라미터 개수는 적은 거죠. 그 내용을 이번에 4월 24일 날 아주 여러분들 좋은 그런 정보를 실리콘 베리에서 자주 제공하는 오로라 특파원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때 정보를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점점 이렇게 이걸 다루면서 정보가 종합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세상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인터넷도 필요 없고 gpu도 필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경량 ai인 파이3는 산업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행 ai 부사장 부베크 주장 업체의 이야기니까 좀 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계 최첨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성행 ai 분윤화를 책임지고 있는 세바스틴 부베크.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네요. 똑똑하게 생겼네요. 부사장은 글로벌 20개 매체의 공동 화상 인터뷰에서 특정 영역 특정 분야 의료 법률 마케팅 특정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이 해당 산업의 혁신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채치 pt를 만든 오픈 ai 제대 주주로서 빅테크 가운데 ai 부분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부베크 부사장은 이런 ms의 생성행 ai 분야를 맡고 있는데 23일 소규모 소형 ai 모델인 파이3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달 뒤인 이번에는 파이3 비전을 선보였죠. ai 모델이 작다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기기에 특별한 반도체가 없어도 구동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란 것을 뜻합니다. 그래픽 처리지 않기도 필요 없고 인터넷 연결도 안 된 노트북에서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쓰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에브리웨어 ai가 여러분들 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에브리웨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등한 1조 개의 파라미터를 썼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몇 개입니까 여기는 한 40억 개의 파라미터를 썼다.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42억 개 썼는데 파라미터를 그럼 파라미터가 뭐냐 이 ai 반도체 여러분들 구성이라는 것이 대개 인간의 뇌세표 뇌의 신경세포 그다음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인풋이라는 게 학습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 이게 히든이라는 것이 이것이 파라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세포가 몇 개냐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만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대규모 언어 모델은 5천억 개 1조억 개 이렇게 써는 거 아닙니까 이걸 42억 개로 줄인 거잖아요. 이 히든이라는 부분이 바로 파라미터인 겁니다. 파라미터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ai 모델은 지금까지 ai의 신경세포객인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으로 관조됐다. 이런 신경세포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관조됐는데 gpt 3.5는 1750억 개 ms파이3는 46억 개 이 같은 소형 ai 모델은 소형 정확한 명칭은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 sllm입니다. 금융법률 의료 등 좁은 영역에 특화돼서 최대한 정교하게 결과를 끌어올리는데 비용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소형 대규모 언어 모델 sllm 모델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여러분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sllm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형 거대 언어 모델 small large language 모델의 약자 open 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거대 언어 모델과 달리 특화된 분야 의료법률 금융 등 특화돼 성능을 정교하게 끌려올린 ai를 말한다. 학습 데이터를 훈련하는 시간도 짧고 운영 비용도 적게 들고 전력 소모양도 적고 입력하는 학습 데이터 양도 적다. sllm 기존에는 그냥 sm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했는데 더 정확하게 소형 거대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소형 거대 언어 모델은 lllm에 비해서 매개변수 파라메터 수가 적지만 특정 영역에 특화된 학습이 가능한 언어 모델을 말하고 매개변수가 lllm보다 작아 컴퓨팅 자원 소모가 적고 개발 비용이 저렴하고 하드웨어 여름도 소요양도 적고 정기량도 적고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도 적고 일반적으로 매개변수가 60억 개에서 100억 개 정도고 lllm에 1에서 10%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 오늘 파라메터 개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인간의 신경세포 이게 신경세포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한 시냅트인데 신경세포의 개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파라메터가 그렇게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여러분들 지금 ai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이 자사 데이터로 맞춤형 sllm을 구축하여 전용 ai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 인터넷 연결 없이 모바일 노트북 디바이스에서 구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오늘 조슨이보에서 이 혜인 기자가 소형 거대 언어모델에 대한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소형 거대 언어모델 파이3 비전 얼마 전에 파이3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파이3 비전이라는 것을 21일부터 23일날 발표했고 대규모 언어모델인 lllm은 1조개 정도의 파라메터를 썼는데 파이3 비전은 42억 개를 사용했다. ms는 파이3 비전은 시각 추론 작업 표나 차트 예 작업에 특화된 모델이고 비슷한 성능을 지은 다른 모델 대비 비용 10분의 1 거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llm 모델은 소형하고 경량한 거대 언어모델을 말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의 최근 버전이 파이3 미니 구글은 젬마 메타는 라마3 네이버는 하이프클로버 엑스데시 업스테이지라는 게 국내에 있는 모양 솔라미니 이렇게 이름들 소형 거대 언어모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네요. 한국에도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에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자체 모델을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 앞에 보셨다시피 뭐 lg 전자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또 lg의 이름들 통신회사 유플러스는 또 별도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lllm과 slllm 오픈 ai의 gpt 클로우드 어제 보시다 보면 제미나이 퍼플렉스티 천억개 이상 여기 이제 들어있지 않지만 클로우드나 제미나이나 gpt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lllm 거대 언어모델이 바로 퍼플렉스티라는 게 있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거대 언어모델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모델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좀 나와있네요. slllm은 이제 보통 기업들이 이제 만들 건데 lllm 비용이 크게 저렴합니다. 파이낸스 타임에 따르면 100만 토큰 데이터 기준으로 lllm인 구글의 제미나이가 1.5%는 제미나이 1.5%는 7달러가 드는데 100만 토큰을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결과를 내는데 gpt4o는 5달러 비용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기업이 빅테크가 개발한 lllm을 활용해 서비스나 앱을 만들 경우 100만 개의 답변을 얻을 때마다 빅테크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slllm은 비용이 100만 토큰 기준으로 1달러 미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춰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막대한 비용 탓에 선뜻 도입을 끌였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싸고 가벼운 slm이 입문용으로 도전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 언어모델을 완성하고 나면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네요. 그러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떤 회사가 자사에 가 갖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slllm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가 돌아가겠네요. 보시게 되면 작고 가볍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 안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디바이스 내장형 ai를 구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올해 초에 첫 번째로 ai 스마트폰에 번역과 여러분들 통역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4에 구글의 slllm 모델인 제미나이 나노를 삼성전자가 탑재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비용을 구글 함께 지불한 거겠죠. 애플도 아이폰에 올해 출시된 아이폰에다가 ai를 구동한 slllm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kt가 기존 2100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lllm 믿음을 70억에 400개 수준으로 경량화해서 경량화해서 slllm을 만들어서 특정 분야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최근 slllm 솔라미니를 출시했고 리글테크 스타트업 로엔 컴퍼니와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법률에 특화된 그런 걸 참 한국 사람들이 똘똘합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한국이 이렇게 많은 좋은 인프라를 다 각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 slllm라는 부분을 벌써 여러분들 얼마나 기업들이 빠른 거 아니까 si 해체로 회사로 알려진 skcnc에서는 이미 소형 거너 회사들이 다 여러분들 이 플랫폼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skcnc가 자사에 특화된 소형 거대 언어모델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네요. 기업들은 정말 여러분들 빠릅니다. skcnc는 기업 맞춤형 소형 거대 언어모델 제작 플랫폼 솔루어 llm 옵스라는 것을 출시한다. 플랫폼을 제공하네요. 거기에서 비용만 지불하고 자사에 맞는 그런 slllm을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빠르네요. slllm은 오픈 ai 채취 pt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등 lllmb의 작지만 특정 업무 영역에 특화된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여기 또 보면 ai가 오답을 생성하는 환각현상을 제공하는 ai 자동화 도구도 제공해 비전문가도 slllm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술들이 있죠. 참 대단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여기 오늘 김용욱 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훨씬 더 깊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